유튜브입니다 물론 파크라이 프라이머도 역시나 올라가구요 편집해서 다 올려드리니까 본편까지 다 편집합니다 유튜브는 그냥 따로 영상 끝나면 방송 끝나면 싸잡아서 그냥 업로드하는게 아니고 썸네임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하지 않고 본편에서 몇번씩 돌려보면서 재미없었던 부분 조금 모잘랐던 부분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다 편집을 해서 예를 들면 툰레이더를 1편부터 40편정도까지 찍었는데 그중에서 한 30편정도를 편집해서 올렸습니다 본편도 다 편집해서 올리는 유튜브가 조많은 유튜브이니까 조많은 유튜브에서 또 많은 구독해주시고 내일 또 파크라이 한번 시청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플레이 시간이 좀 긴 게임이기 때문에 유튜브로 또 보시는 것도 많이 추천드립니다 우와 이거나 벽에 무슨 불이 붙어있는지 아는데 매머드는 아직 못패 매머드 너무 쎄서 안돼 매머드 지금 내가 가잖아 거기서 뺨 한 대 때리면은 얼굴 그냥 가로돼요 나랑 지금 내 호랑이랑 저녁밥이랑 같이 가로돼 같이 같이 쌍으로 발표 앞발 앞발 있잖아 왼쪽 발 오른쪽 발에 서로 얼굴 발표 양 야 복탄 잠겨있네 아 이런 폭탄을 만들었는데 폭탄이 잠겨있네 얘껄 열어야되네 두명? 두명밖에 없을리가 있나 더 있을텐데 두명밖에 잠깐만 이건 레이더가 3명인데 하나는 어디있는거지? 여기 두명 아 하나는 아 뭔지 알겠다 아 아 여기있네 아 여기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스캔한다 일단 쟤부터 처리한다 아 머리 안맞네 쟤 무조건 지금 보내버려야되는데 이번건 조금 실수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과감하게 실수했을땐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아 이게 왜 게임을 했을까요? 아 답답하죠 여러분들 이해하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질짬아 무슨 재미야 망했을땐 과감하게 가야지 간다 싸그리 그냥 뺨싸대게 후려쳐버려 이씨 다 덤벼 이씨 어딨어 너 추가새끼 어딨어 두루 두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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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이 맛이야 이 이 차이진 이 손맛이야 마지막 한마리 어딨어 어 물어뜯어 그렇지 긁어버려 면상 그렇지 한번더 그렇지 아아 아아 어 수고 갈땐 가야지 파밍한번 해주구요 뭐야 가방 벌써 찼어? 파렙수 흑단지 동물가죽 아 진짜 저 둔기로 후려칠 때 너무 좋아 돌려 머리 돌려깎기 할 때 너무 좋아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내 앞에서 막 당황하면서 화살 막 화살 막 쫄려고 할 때 막 내 옆에서 막 이거 화살 쫄려고 내가 돌리면서 막 내가 이렇게 걔 머리 돌려깎기 할 때 이거 할 때 걔 기분 너무 좋아 그 다음에 어 바로가 잠깐만 야크 어어 아 잊혀진 동물 뭐 이런 것도 있네 여기 뭐 근처에 뭐 사슴도 있구요 맥? 어? 맥 필요했잖아 가만있어봐라 다음 가방은 맥이 3개 필요한데 야 이거 맥 잡고 가자 어차피 바로 옆에 있으니까 잡을만해 맥 잡고 갑시다 아싸 가방이다 이득인데 이득인데 이거 여기서 뭘 빼매 한번 쓸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맥이냐? 어어 아 이게 공격하는 거구나 아하하 이게 공격하는 거구나 아하하 오 지리네 오 지려 뭔가 한번 써봤는데 아 밤에만 보인다고? 그러네 아 이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잘 안보이게 써져있네 밤에만 보이는 야행성 작은 포유류 그렇다면 그렇다면 밤에 오면 되지 자는 데가 없냐 여기는 여기 쓰자 해질려까지 자기 명풍 배기 또 밤에 사냥을 떠난다 우와 야 벌써 12시 지금 넘었어? 나 이거 5시간째 한 거야? 지금? 어허 오늘 오늘 새벽 1시에 편집하기로 한 거 있었는데 오늘 새벽 1시에 둘둘님이 나루티미 스톰퍼 영상 하나 만드는 거 같이 하나 하기로 한 게 있거든 지금 내 진작에 취소할까 생각 중이야 게임이 미쳤어 이거 어 뭐야 또 뭐야 이거 불이 났지? 어 이거 맥 아니야? 맥? 맥이다 조조 물어 뜯어 물어 뜯어버려 물어 뜯어 저녁밥이 저녁 먹어야지 오케이 아 늑대예요 아 늑대 아 늑대 아 12시 넘었다고 어어 패드 배터리 나갔어 12시 넘었다고 추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야 패드가 완전 전원이 나갔었어 깔끔하게 가자 돼지야? 맥이야 이거 이게 맥이야? 이거 아니잖아 그치 오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이거 개미알끼처럼 생겼네 이거 이거 맥이야? 얘가 맥이야? 아 야 얘 되게 빠르네 생긴 것과 다른 게 되게 빠르네 아 그러네 어어어어어 잠깐만 잠깐만 늑대 늑대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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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러네 맥이네 어어어 쫄았다 쟤네 쫄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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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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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지자 어 아 여기 엄청 많네 맥 어 한마리 걔 너가 하고 한마리 내가 하면 되겠다 너가 아빠 잡아 어 내가 엄마 잡을게 오케이 오케이 길막혔어 형 길막 어 뭐야 어어 오 미친 오 미친 오 미친 오 오 늑대 왜 이렇게 많아 저녁밥이나 지키러 왔다 맥 어디서 죽였어 어 맥 못 아아 새로 죽이면 되지 뭐 그치 바로 그냥 찢어버려 이씨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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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다 하나 남았네요 라스트 어 어 잠깐만 끝났는데 아 이건 내가 했나 어 이건 했네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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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몽둥이에 불 붙이면 늑대가 무서워서 공격을 못한다고 잘했어 야 어딨냐 진짜 어딨어 어? 잠깐만 이대로 그냥 걸어가게 냅뒀니? 아 여기서 죽었구나 뭐야 이거 아닌데 아 이리로 갔네 뭐지? 시체를 못 본 것 같은데 하나 새로 잡아야겠네 와 둥그는 거 보세요 목도미 딱 물어 뜯어버려 끝났어? 오케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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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뭐야 얘 뭐야 야 아 모로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어어 어어 어어 아 어 어 어어어 어어어잉 잠깐만 야 잠깐만 달리면 치료 달리면 치료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어 잠깐만 얘 가족인가 봐 가족인가봐 가족인가봐 오 깜놀이야 한마디 더 있어 한마디 더 있어 한마디 더 있어 한마디 더 있어 야크가 좀 벗기고 아 야크가 원래 선공이야? 여깄다 여깄어 야크 원래 선공이었어? 오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나 진짜 공격 명령 내리자마자 바로 옆에서 들어오는거야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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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야크 영원히 고통받는다 야 야크 영원히 고통받아 어우 야크 영원히 고통받아 불쌍해 어떡해 죽여 어 불 때문에 다 늑대막 도망가네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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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다 만든다 50% 어 이제 강화하게 되면 두배 더 많은 무기자원과 식량을 소지 가능하게 된다 됐어 가방 모든 업그레이드 다 했습니다 좋았어 광랑칼도 만들 수 있게 됐네 이제 이거를 던지게 되면은 적대적인 인간들이 어 이제 지들끼리 미쳐서 날뛰는 건데 팀킬 되는 거죠 팀킬 칼 오케이 좋았어 이거 진짜 한번 써보고 싶다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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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 바로 써볼 때가 됐어 바로 써볼 때가 됐어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냥 이건냐 아 이렇게 던지는 거네 아 이렇게 던지는 거네 오케이 다음 기회 어 야무지나 야 야무져 이렇게 잘 싸우시는데 무슨 도움을 바라셨어요 되게 야무지게 싸우시네 어 더 왔다 더 왔어 더 왔어 가만 있어봐 이게 근데 좀 쓰기가 조준점이 안 나와 됐다 됐다 맞췄다 야 맞고 죽으시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본거지 털 때 한번 써보자 안 되겠다 칼 주우러 가라고? 재료가 귀하다고? 부시또라고 북쪽 노란잎이네 여기서 시체한테 꽂힌 거 아니면 못 찾아 이걸 어떻게 찾아 아 광랑카를 찾았다 하나 됐자 오 바로 야 내가 먹이 안주니까 사람 바로 뜯어먹네 바로 뜯어먹어 지가 지가 자체에 실러요 자일하고 있어 전자 카루시 가자 전자 카루시 가자 저 무기 만들 때 처음에 만들 때만 재료가 저만큼 늘고 나중에는 그만큼 재료 안 들어 무기를 처음 만들 때는 재료가 좀 특별한 게 늘고 어 북쪽 바이네 서서히 이제 그건가 눈산인가 이제 시말리안가 뭐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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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깜짝이야 어 무슨 소리죠 이거? 아 얘구나 얘가 내는 소리였구나 아 궁지에 빠진 형제들 전사 카루시를 마을로 데려오십시오 그러면 무력제압을 가르쳐주고 더 좋은 창가 몽둥이를 줍니다 몽둥이라면 내가 뭐든지 해야 한다 왼자족 한 명과 싸워올 때 가서 도와주래 가자 왼자족 전사를 도우십시오 도와주러 갈게 준비해 아 이거 조준 없냐 이거 조준? 어 잠깐만 야 어 이거 그냥 떨어져야 돼 이거 내가 피가 깎여도 왜냐면 얘가 지금 피가 너무 없어 어 잠깐만 얘 피가 너무 없어 얘가 됐어 라스 누구야 뜯어 먹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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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루시란 놈이 피가 너무 없었어 아 어 미친 씨 얘 뭐야 다윈쟨 어 왠지 이러고 내 팔 내 내 팔 그을 거 같아 자기 아들하고 자기 눈을 뺏겨가지고 미쳐버렸네 복수하려고 사람들 다 죽이고 나니단 얘기죠? 내가 볼 때는 왼자족도 사실 정상들은 아니야 사실 얘네들도 정상들은 아닌 것 같아 그냥 남들을 안 죽일 뿐이지 지들이 가만히 있네 거기서 먼저 침략당해가지고 지금 착해보이는 거지 솔직히 정상이라 보긴 힘들어 매머드 가죽 벗기 오 개드 무담족 시체를 모닥불로 이동하라네 뭐야 이 자식이 이거 오 그렇지 기가 막혔다 야 그럼 얘도 옮겨야 되냐? 절반 그러네 시체를 3명 태우라네 두 눈 모션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아직 먹고 있어서 그렇구나 거기 그대로 계세요 머리 맞추고요 일단 수색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이동시킬게요 들어버려 근데 이게 내가 들어보니까 이거 난이도 하드도 별로 안 어렵다 게임 자체가 머리만 맞으면은 그런 거야 하드를 한다고 해서 머리를 맞으면 사는 게 아닌 거야 머리를 맞추기가 쉬워서 게임이 쉬운 것 같아 다음 시간에 내가 난이도를 올려볼 수 있으면 좀 올려보도록 하긴 할게요 이게 머리 맞추기가 너무 쉬워 이거 봐 머리 또 맞췄잖아 지금 내가 머리 안 맞추고 다니면 루저한 게임은 아니야 됐어 생존 게임의 죽창으로 머리를 맞춰 죽이는데 난이도가 잠깐만 뭐야 더 있어? 무담죽 전살 처치하래 가자 위에다 죽여 그렇지 머리 야 너는 너는 내가 좀 특별하게 죽인다 내가 너는 가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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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뭐야 어 개말고 다른 애들 왔어 뭐 왔어 애들 개많이 왔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머리 그렇지 모든건 머리가 약점이지 뜯어버려 그렇지 더 더 와봐 이거밖에 안 돼? 이거 끝이야 이게? 더 온다 더 온다 더 온다 여기다 여기다 이쪽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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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같아 오케이 여기야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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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머리 그렇지 연속 4헤드 연속 5헤드 어 좋아 좋아 연속 5헤드 어 좋아 좋아 연속 5헤드 어 뭐야 아 오케이 연속 6헤드 아이고 별풍속 50개의 팬클럽까지 환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파크라이 크라이머 지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풀스퍼 신작게임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스코맨님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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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자 이렇게 해서 궁지에 빠진 형제들까지 완료를 해봤습니다 인구수가 38명이고 자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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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제 거의 다 왔을거고 애들 자 마을 한번 상황보죠 아직 3명이 못 왔네 카루시 아 아니야 아니야 로샤니 이질라족 로샤니를 데리고 와야 된다네 얘는 카루시는 지금 왔고 가만히 줘봐 이건 하나 지워줄 수 있겠다 내가 가져 어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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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에 불 붙일 필요 없어 불 꺼 불 꺼 불 끄고 잠깐만 여기 뭐 없나 동굴 이런거 없어 여기 만난거 없어 여기 파리없어 조롱잎 빨간잎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 난 집으로 가자 일단은 집으로 가자 일단은 집으로 가자 그 다음에에 여기로 오고 와 이제 아이들도 막 보이네 와 이제 아이들도 막 보이네 완전 이제 마을 다 됐다 진짜 그치 완전 마을 다 됐어 그래 니가 둥기를 좀 만들어줘 약간 바바리안 느낌 나 양손 몽둥이 양손으로 드는건가 겨울까지 만들어주네 좋았어 지금 38명인가 돼요 하나하나 자기 그 집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족장놀이 하는 것 같애 얘네들 여기서 내가 제일 족장이 아닌 것 같애 우와 이런것도 있었네 자 볼까요 양손 몽둥이 어 만들 수 있네 어 휘두르면 던지 휘두르거나 던지면 큰 피해를 준다 묵직하지만 느림으로 타이밍 조절을 잘해서 공격하십 내가 제일 원하는 거야 내가 딱 원하는 거야 이거 무조건 해야돼 오 좋았어 새로운 무기를 잠금해제했습니다 제작 메뉴에서 같은 유형의 무기를 몇가지 잠금해제할 수 있습니다 같은 유형의 무기를 전환하려면 에러 버튼을 길게 눌러 어 무기를 무기 바퀴를 여십시오 어허 무기를 선택한 후 왼쪽 또는 오른쪽 버튼을 눌러 같은 유형의 무기를 돌려볼 수 있습니다 볼까요 이렇게 돌려본다는 얘기네 양손 몽둥이 아 여기서 어택이 안돼 아 리얼 리얼 때려보고 싶다 후려 처지지가 않냐 왜 어 된다 야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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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아아아아아 일루와봐 사슨 빨라서 안되려나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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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아 이걸로 오오 야아 굉장히 쎄 보인다 야 근데 야 이거 할 때 있잖아 이거 할 때 딱 앞으로 치고 달리네 이게 좋네 상대가 딱 눈치챘어 그러면 딱 바로가서 갈겨버릴 수 있어 이거 여기다 가가지고 여기 이렇게 딱 가가지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훔쳐버릴 수 있어 야 원자지야 원자 어 원자지야 어 원자 원자 쫓구요 어 원자 쫓구요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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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늘은 시간이 많이 됐으므로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시청해주신 분들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반드시 꼭꼭 많이 눌러주시고 1편 찾아서 좋아요 좀 200명 꼭꼭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편집해서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아래에 왼쪽 아래에는 조많은 구독하기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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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